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좋은얼굴신종연치과를 하고 있는 원장 신종연입니다. 어떤 제품을 사거나 치료를 받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십니까? 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치료를 할 때는 오너의 어떤 마인드나 그런 것들을 많이 첫 번째는 고려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장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거기에 사용되는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라즈마를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에도 사용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프라즈마X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즈마X의 장점은 연구 데이터에 의하면 탄소 잔존율을 11%를 저하시키며 단백질 흡착률을 3배를 증가시키고 조골세포 증식력을 6배를 증가시킨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가복실기와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형성되어 친수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골유착 성능이 향상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가전 임플란트를 사용한 느낌은 정말 식립감이 좋다 또 정밀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거기에 엑스피드를 통해서 프라즈마X를 처리했을 때는 현저하게 친수성이 높아졌으며 블루드들이 흡착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술자로서 시술을 하면서 잘 생착이 되겠구나 그러한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매가전 임플란트를 써보니까 무엇보다도 제품이 깔끔하고 식립감이 너무 좋다 식립감이 좋고 정밀하다 또 서지칼키드도 깔끔하고 정밀하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제품을 우리 임상가들이 사용을 해본다면 많이 만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얼굴 신종현 측과는 프라즈마X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